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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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팬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마마무 우리 멤버들에게 사랑이라고 외치라고 하시는데 와 귀여워 이거 잠깐만요 잠시만요 스탑빗 없애지 말아주세요 와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 잠깐만 너무 귀여워 저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짠 너무 귀여워 이거 완전 와 너무 귀엽네요 다시 돌아올게요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외쳐보라고 하는데 우리 멤버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하고 있다 사랑할 거다 이거 되게 멤버들 안 봤으면 좋겠네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멤버들에게 4명 다 똑같이 서로에게 다른 표현은 해도 이런 사랑해라는 이 세 글자를 알려주면 안 돼요 회원님들 많이 여기 알려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알기 아 이게 되게 사랑한다는 말이 좀 어렵기도 한데 꼭 해야 될 말이기도 하죠 우리 엄마 아빠 가족들도 사랑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쑥스럽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해 이러기가 또 살짝 몽글몽글 또 하고 또 그렇잖아요 근데 또 모모들에게는 너무 뭔가 그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한 표현이 있다면 좀 해주고 싶어요 아무래도 되게 멤버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지만 그래도 팬분들에게는 더 많이 하려고 하죠 네 부끄럽지만 우리 모모들 사랑하누라고 전하겠습니다 자 미리 또 7주년 소감을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정말 7년 동안 되게 우여곡절도 많고 우리 힘들기도 힘들고 우리 모모들도 같이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우리 회사 식구분들 다 그랬는데 이렇게 7년 동안 우리 곁에 이렇게 많은 좋은 분들이 있다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도 느끼고요 참 7년이라는 시간이 인생으로 보자면 되게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되게 긴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아 되게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네 그만큼 되게 벅찬 그런 7주년이지 않을까 너무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렇게 또 시청해주시는 또 이렇게 봐주시는 우리 회원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문나잇 앞으로 축하 문자도 많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0602님 벼라 7주년 금방이지 10주년 20주년 더 나아갈 거니까 마마무 7주년 너무너무 축하해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무무라 행복해 님 저는 10년 20년 30년 뒤에도 무물 거고 언니들이랑 같이 평생 늙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문나잇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언니들 사랑한 후 놓지 않을게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운명론자 님께서 우린 결국 다시 만날 운명이었지 우리처럼 7년 활동하면서 정말 서로가 만날 운명이었구나 느낀 적 있나요? 일단 언니랑 저는 운명이 확실합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멤버들도 그렇고 우리 또 팬분들 무무들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가수분들과 많은 지망생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만난 거잖아요 딱 그 시기에 서로에게 이끌려 운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코벨 님 7주년 9주로 향수 너무 좋아요 그 향수 뿌릴 때마다 올해를 기억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마마무 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마마무 하면서 라기보다는 저는 데뷔 전 데뷔 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연히 이제 마마무를 하면서의 팬분들을 만났을 때를 잊지를 못하죠 근데 이제 저희 넷만 봤을 때는 그냥 데뷔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갈 때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살짝 적응할까? 나는 그런 궁리만 하면서 내 몸은 준비하고 있고 학교 등교할 시간을 그랬는데 그냥 연습실 가는 게 되게 재밌었고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순수한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마마무를 하면서 사랑을 받아도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이 자리까지 또 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무들과 함께했던 모든 첫 번째가 정말 다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팬미팅, 첫 번째 콘서트, 첫 1위 뭔가 그런 첫 생일 뭔가 이렇게 무무들과 했던 그 처음이 저는 되게 설렜던 것 같아서 멤버들 처음 만났던 것처럼 그 처음으로 돌아가면 더 그 처음을 즐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영상편지 원혜님 언니 7주년 기념으로 만무 다 모여서 문나잇 다시 한번 뒤집어 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먹방하면서 놀면 2시간 순삭일 듯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아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또 각자의 스케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또 쉽지만은 않죠 그리고 또 지금은 조금 활동을 하고선 각자 쉼을 즐기는 시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각자의 운동이 될 수 있고 그런 시간이기에 근데 또 중요한 건 그런 순간에 준비한 게 또 많습니다 저희가 우리 무무들이 지금 되게 설레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이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게 많으니까요 문나잇이 아니어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7주년 전야제 겸 문나잇 한정으로 멤버들을 잠깐만 생각하며 그림을 그려줘라 아 그림을 그려줘라 초상화까지는 그런데 약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아 이게 언제 그린 거지? 되게 조금 됐는데 저는 항상 마마무 하면 떠오르는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지금 그리면 되나요? 문나잇에서 제 그림을 되게 믿어요 믿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우~! 진짜 역시 장난 아닙니다 일단 저희의 또 색깔이 또 있잖아요 이거랑 이 색깔 저는 항상 이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애 이렇게 슬픈 노래를 또な셨는데 이거랑 색깔을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이렇게 좀 잘 꾸며보도록 할게요 이게 되 concert 5 밤 바람이 차가운 걸 창문 꼭 닫고 자요 그대 잘자 오늘 깨지 말고 부디 살자 못된 꿈이 오지 않길 새벽에 찾아오면 난 그대 곁을 지킬게 오디오가 살짝 노래가 채워주고 있기에 두 눈에 담아둔 그대 혹시 깨지 않게 내가 바라볼게 날 그대로 잘자 오늘 나이 하루가 길어질수록 네가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잠을 잘 못하는 놀아기에 곁에 있어주고 싶어요 아무 걱정 없이 그 어떤 불안한 돈이 품에 닿지 않게 너 위에서 닳지 않은 꼴이라도 내가 벌이 되어 꿈꿀게 바람이 차가운 걸 창문 꼭 닫고 자요 그대 잘자 오늘 깨지 말고 부디 잠자 모든 꿈이 오지 않길 새벽에 찾아오면 난 그대 곁을 지킬게 항상 어느 밤을 날 거비칠까 가득 채워진 이 온기 모두 고이나마 간직할게 오늘 밤 네 꿈에 찾아갈게 아무도 왠지 오지 않길 잘자 오늘 깨지 말고 부디 잘자 못된 꿈이 오지 않길 새벽에 찾아오면 난 그대 곁을 지킬게 항상 어두운 밤을 날 거비칠까 내가 너무 외롭지 않게 꼭 항상 항상 같은 자리에 있을게 두 눈을 담아둔 그대 호식하지 않게 내가 바라볼게 날 그대로 오 약간 덕지덕지 그리긴 했는데 이 그림을 자 어우 전시회 해달라고 가수 안했으면 현대미술의 큰 획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아 여기에 그게 필요해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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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런 탁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약간 이렇게 오 꽤 잘 흐린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저희 마마무 데뷔 때 각자의 그런 걸로 불렀어요 제 앞머리 일자이네 제 단발이네 모자쓰네 웨이브에 머리 있느네 약간 이렇게 데뷔했을 때 했는데 콧수염도 있고요 조금 이거 생각하면 되게 뭉클하죠 뭉클합니다 누구에게나 처음 있듯이 처음이 있듯이 어 마마무에게도 뭔가 처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드는 그런 그런 무대에 의상과 그런 느낌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조명들이거든요 조명들의 이 무대에는 항상 넷 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거의 초반에는 댄서분들이 안 계셨거든요 저희 넷이서 큰 무대를 꾸몄던 그런 기억이 또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잘 보냈어요 대신 이쪽에다 놔야겠네요 잘 보냈습니다 네 명이 진짜 무대를 꽉 채웠던 게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와 네 명 이 큰 무대도 네 명이 꽉 채울 수 있구나 어 꽉 찬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어우 여기 또 클라스가 달랐던 마음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또 여러분들이 응원이 응원에 처음에는 이제 팬분들도 안 계셨었는데 이제 한 분 한 분 생길수록 더 재밌더라고요 무대가 그때 조금 우리의 색깔을 더 많이 보여주자 재밌다 뭔가 이렇게 많이 느꼈던 시간이 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멤버들도 그렇고 무무들도 그렇고 그냥 하루하루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선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좀 그냥 앞으로는 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걱정보다는 그냥 그때를 좀 즐겨라 그땐 다시 안 오지 않냐 라는 말을 계속 막 생각하고 살아도 항상 후회해요 한 1초 1초 뒤에도 후회하고 약간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야제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축제는 내일 또 즐기자고요 주명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명이 정말 많아요 나 진짜 한 거 많은데 정말 많습니다 자 스튜디오 문나인 오늘은 문나인을 수집하고 싶은 뮤지션 제 2탄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서리님과 문터비로 함께 할 거고요 대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지금 밖에서 대기 중이신데요 노래 들으면서 안으로 모셔볼게요 입장곡으로 이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리의 러닝 스루 더 나이 덜빛이 저든 눈에 적셔 내 손을 잡고 어디론 가뒤죠 거짓말 같았던 그 밤 그 밤 끝없이 애매한다 해도 running through the night wait for the night 달이 선명해지면 그때 널 담아네 널 안 꺼내 널 안 꺼내 그때 눈을 감고선 우리의 기억을 잠시 멈췄으면 알 where we go 마지막 잔스토에 빛을 던고선 이 밤의 영원히 끝나지 않게 덜빛이 저든 눈에 적셔 내 손을 잡고 어디론 가뒤죠 거짓말 같았던 그 밤 그 밤 알지 너 끝없이 아무 맨 다해도 running through the night 그리지 않아도 바라보지 않아도 바라보지 않아도 알고 있잖아 네 곁인 나의 곁인걸 yeah 짧은 이 밤이 끝나지 않아도 너의 속삭임이 내게만 들린다면 where we go 다 빛을 따라 너를 안 꺼서 우리의 기억은 잠시 멈췄으면 알 where we go 마지막 잔스토에 빛을 던고선 이 밤의 영원히 끝나지 않게 달빛이 저든 눈에 적셔 너의 손을 잡고 어디론 가뒤죠 거짓말 같았던 그 밤 알지 너의 끝없이 아무 맨 다해도 running through the night 짧은 이 밤이 끝나면 결국 돌아갈 테니 저기까지 가보자 음 잘 저 잔스토에 빛이 내리면 우린 소름 놓지 않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좋아서 나만 간직하고 싶고 나만 알고 싶은 노래들이 있죠. 하지만 계속 듣다보면 나만 알기 아까워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문나잇이 수집하고 싶은 뮤지션.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게요. 문나잇 인터뷰. 오늘 문나잇 문터뷰의 주인공입니다. 방탄소년단 정국 씨, 볼빨간 사춘기 안지영 씨. 또 최근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까지 요즘 핫한 뮤지션들 사이에서 샷아웃을 받고 계신 분이죠. 나만 알기 아까운 싱어송라이터 서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서리입니다. 이렇게 스튜디오 문나잇에 우리 문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나우가 처음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스튜디오 문나잇은 어떤가요? 일단 굉장히 또 색다른 게 레드와 함께. 문 대표님과 제가 문 대표님을 만날 생각에 굉장히 떨렸어요. 엄청 설레고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긴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마마무 선배님들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나온 Where Are We Now 너무 좋아해서 또 잘 듣고 있는데 또 이렇게 7주년 앞둔 마치에 이렇게 제가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오늘 문나잇을 어떻게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원래는 노래만 잘하자 뭐라거나 아니면 뭐라도 잘하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와 뭐부터 잘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아니에요. 잘할 수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재미있게 만들어볼 수 있어요. 그럼 평소 밤 9시는 뭐예요? 이제 평소에는 곡 작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차 안이 이 시간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있는 게 신기하네요. 그럼 일찍 집을 가는 건가요? 아니면 밤늦게까지 해요? 보통 이제 비교적 일찍 집에 가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보시면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걱정하고 늦은 시간에 시작해서 늦은 시간에 끝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몇 시쯤 시작한 거예요? 저는 뭐 이르면 한두 시에 시작하기도 하고 두세 시쯤에는 시작해서 이제 아홉 시 그쯤에는 보통 그쯤 시작하면 좀 많이 하긴 하는 거네요. 그때 일찍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 정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문터뷰에서 이렇게 나만 알고 싶은 가수분들을 모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름하여 문나잇이 수집하고 싶은 뮤지션. 오늘 설유 씨가 두 번째 손님입니다. 이게 나만 알고 싶은 가수라는 말에 동의를 또 하시나요? 나만 알고 싶은 가수라는 말을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보기는 했어요.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나만 알고 싶은데 좀 질투. 아 제가 그냥 나만 목소리를 느끼고 싶어. 약간 그런 느낌. 네. 저도 이제 아티스트나 이런 음악을 들을 때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어서 자주 느끼곤 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나만 알지 마시고 널리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지금 이 스튜디오 문나잇에 나온 게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거예요. 진짜 그래서 서리님 나오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환영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서리 오너라 님께서 안녕하세요. 서리님. 저만 알고 싶은 가수셨는데 이렇게 문나잇에도 나오시고 이제는 슛시다. 축하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그래도 수박 서리보다 짜릿한 서리님. 서리님 긴장하신 거 아니죠? 오늘 뭐든은 고양이 서리인가요? 토끼 서리인가요? 제 눈에는 다 귀엽습니다. 어떤 서리예요? 고양이 서리. 고양이 서리. 고양이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토끼? 굉장히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거든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낯선 사람이 오면 하루 종일도 숨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약간 반반이네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궁금하긴 하고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지금 방금 전에 서리 씨 머리 위로 머리띠를 씌워드렸어요. 고양이 머리띠를 토끼예요. 이번엔 토끼입니다. 지금 반반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기하네요. 뭔가 마음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하고 싶은데 긴장된 그런 마음에서 고양이일 수도 있고 토끼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무나이 님. 문터뷰에 서리 님 나온다고 해서 노래 미리 들어봤는데 헐 목소리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오늘 토크도 기대, 기대라고 해주셨고요. 호은 님. 제가 문 대표님 잘 아는데 문 대표님이 INFP랑 잘 맞더라고요. 지난번 미라니 님도 INFP였는데 서리 님도 INFP. 두 분 다 혈액형도 B형. 뭔가 잘 맞을 것 같아요. B형이세요? 네. 맞아요. 저도 B형이에요. 저는 ENFP거든요. 그렇구나. ENFP랑 또 INFP랑 그렇게 잘 만난다고. 진짜요? 와 오늘 잘 만났습니다. 지금 잘 오셨어요. 그리고 또 아직 서리 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왜 서리 님에 대해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이게 머선 서리고 라는 코너예요. 오 아주 그 괜찮죠? 착착 달라붙게 해주시네요. 머선 서리고 라는 코너인데요. 서리 님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데뷔 전부터 주목받은 가수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유튜브에서 커버곡으로 천만 뷰 이상을 기록한 유명 유튜버셨다고 유튜브는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유튜브에 워낙 유튜브에는 유명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유명한 축에 끼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제 원래 싱어송라이터가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꿈이었어요. 근데 워낙 가수라는 벽이 너무 높게 느껴지다 보니까 음악은 하고 싶고 그럼 곡을 그냥 주로 쓰자 해서 곡 쓰고 하는 것만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노래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노래를 나를 모르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서 이제 노래나 하고 싶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였는데 그게 또 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결국에 원하던 싱어송라이터를 아니 완전 천만 뷰 이상을 기록하고 한 거면 정말 핫한 분이신데요. 아니요. 이게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좋은 그럼 직접 찍고 편집도 하셨던 건가요? 초반에는 제가 직접 찍고 편집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 회사를 만나서 같이 도움을 해주시는군요. 그러면 활동명이 설이도 이때 지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이게 백소현이 제 본명인데 본명아. 근데 그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에는 뭔가 부끄럽고 그래서 아 뭔가 괜찮은 단어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찾아보다가 설이라는 단어가 그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이렇게 맑고 투명하고 약간 분위기가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어 네 이름으로 괜찮을까 하고 썼던 건데 이렇게 계속 저의 그 이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름 지을 때 오래 걸렸어요? 어 꽤 오래 걸렸어요. 이게 설이 한글로 그냥 할지 아니면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오랫동안 찾아보고 했었는데 어 아무래도 설이라는 거를 치면 날씨가 먼저 뜨다 보니까 어 그쵸? 그래서 이제 영어로 바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앞으로는 제일 먼저 뜰 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제일 먼저 뜰 겁니다. 우리 문별 선배님이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분명 그렇게 될 겁니다. 두 번째를 가볼게요. 두 번째는 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가수 입니다. 아티스트 분들이 팬분들에게 추천하는 곡 중에 설이 씨 노래가 한 곡씩은 꼭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게 방탄소년단 정국 씨 어떤 곡이었죠? 이제 러닝스루트 나이치랑 헤어드라이어라는 곡 두 곡을 플레이리스트에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워낙 슛이시니까 저도 빨리 알게 됐는데 좀 믿기지가 않았고 좀 어 이게 싫어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뿌듯했고 감사했는데 한편으로는 요즘엔 너무 거론을 하게 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약간 그냥 플레이리스트에 좋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또 그렇게 이렇게 지금 질문에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방탄소년단 정국 씨도 그렇고 다른 그 외에 뭐 스트레이키즈 분들도 많은 분들도 좋다고 하시는 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로 원래 대부분 플레이리스트는 본인의 취향이지 않은 이상 넣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정국 씨는 아니지만 그냥 같은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그 외에도 스트레이키즈 볼 빨간 사춘기 AB6X 등등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제가 설희 씨 노래를 추천해 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주셨을 때는 어땠어요? 이제 정말 빠짐없이 다 알고 있었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제가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싶을 만큼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점점 열심히 해야겠다. 책임감이 더 끊임없이 좀 더 좋은 곡을 만들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또 플레이리스트에 그 가수분의 노래가 들어오면 딱 신곡이 나왔을 땐 바로 듣게 되니까 그만큼의 또 기대감이 더 크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요즘 설희 씨의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아티스트는 누굴까요? 저는 정말로 정말로 웨어이나를 진짜 듣고 있어요. 너무 마마무 네. 왜냐하면 티저 나올 때부터 좀 소름이 돋았거든요. 되게 웅장하고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듣고 있었고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얼터나티브로 장르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제 시프렛이랑 반사이어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들의 음악들도 요즘 자주 듣고 있어요. 밴드 음악도 다양한